아 나라가 왜 안 죽고 추워 뒤지겄네 그래도 사주팔자가 더러워서 기생팔자, 무당팔자, 역마살팔자, 지랄팔자 그지팔자를 타고난 고릉뱅이 툰바마왕 최민희가 죽여왔습니다 그지는 그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살아가버리지 뭐가 그리 불만이 많다냐 비로먹을 거릉뱅이 불쌍하다 마시고 한 푼만 보태줍시오 바다다나 밝은 나라 이 태백에 몰든다나 종기종기 저 달 속에 개수나 박혔으 옥토끼도 찍어내여 극토끼도 잡아내여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치도 모셨다가 천년만년 살고자와 했더니 모두가 날버리네 학생들의 엥토끼도 자人 선 옷을 베 thời 테럽 ICA 이 자 한 장을 들고 봐라 이 도시 박년 여울산 정중함이 없냐 아이고 안져도 괜찮아요 주상천하 성은이 망극합니다 사자 한 장을 들고 못해 사중한 자 기박한 정중함과 경영문아 5자 한 장을 들고 봐라 우리 아빠 귀신을 만나보니 그리없네 6자 한 장을 들고 봐라 6장 덜든 이로옵니다 정중함을 해방됐네 7자 한 장을 들고 봐라 7번 한 장 보고 보며 누구에게나 보일까나 8자 한 장을 들고 봐라 8자 한 장을 들고 봐라 8자 한 장을 들고 봐라 구박받던 이놈이가 10자 한 장을 들고 봐라 10곳 동동동동 디디디 동동 디디디 동동 디디디 동동 디디디 동동 디디디 동동 디디동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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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살이가 고달퍼요 누구에게 cier 잘난 사람 있으면은 못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 있으면은 잘난 사람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 모두 여러분 인생 사기가 고달 보여 누구에게 못망으니 좋은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사오니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여러분 풍바마왕 최민이가 만수무강 피홍난이다 여기 있는 풍바마왕 최민이가 만수무강 피홍난이다 장관제기 저 다 복 받으신 건 아니고 여기 저 깡통이 다 동양 주신 분만 복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지난번 뒷권녀자 말 안할게 편안하게 숨죽이고 잘 계세요 이 바닥에서 일을 하면 입이 부어야 되거든 참고로 아멘 오늘 아침은 지난번 그녀번 감사합니다.